오늘의 주제는 신분당선 황금노선이라고 불립니다. 강남권과 서울 동남권역을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뚫립니다. 어떻게 뚫리느냐 강남에서 지금 신사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신사에서 용산까지 거기다가 서부권까지 연장선이 이번에 철도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최대 수혜 지역 어딘지 알아보고요.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했을 때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큰 노재, 특히 신분당선이나 황금노선이 개통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시세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분당선 연장선이 뚫린다고 하는데 보도자료를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용산에서 고향 삼송까지 연장이 되고요. 일산 쪽에서 용산까지 25분이면 도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그런 직주 근접 효과가 일어날 텐데요. 황금노선이라고 불리죠. 왜 그런데 신분당선 용산에서 고향 삼송까지 연장되고요. 용산역까지 25분이면 도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거기다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구간 얘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연장안도 이번에 4차 철도 교통망에 반영이 돼서 조만간 확정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왜 황금노선인가? 광교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강남역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분당, 판교, 양재, 인기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황금노선이다. 지금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봉사 중에 있고요. 2025년이면 신사에서 용산역까지 구간도 개통할 예정이고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거쳐서 연신내 역세권, 바로 독바위 역세권이죠. 이 역세권을 지나서 앞으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선과 서북선 연장 라인이 굉장히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을 살펴드리면 강남 신사를 거쳐서 용산역에서 서울역과 시청역, 도심권, 또 독바위 연신내 역세권을 거쳐서 일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많은 도심권, 또 강남권을 연결하는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주군접과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의 큰 수혜를 앞으로 크게 얻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분당선 연장선이 뚫리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당선 연장선 최대 수혜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두 번째 왜 연신내 역세권역이 최대 수혜지역이냐? 아직까지는 소액투자가 가능합니다. 1억 전후에 소액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두 번째 대규모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GTX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공사 중에 있고요.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 또 역세권 개발. 거기다가 연신내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다양한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 지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 세 번째 이런 교통의 호재 또 소액투자 대규모 개발 이슈가 있으면서 향후 개발이 됐을 때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변화할 곳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큰 시대 차익과 정말 신축 아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요. 이런 지역을 주목하시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정말 시세의 흐름에 상관없이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최대 수혜직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독바위.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황금노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강남 역세권 신사 공사 중이면서 2025년 용산권과 앞으로 도심권을 연결한 지역이고요.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선 개통으로 가장 수혜를 얻을 지역이 어디다? 바로 서울 은평구와 고양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은평구 지역에서도 독바위 역세권 바로 옆이 연신내 역세권.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바뀌어 지기 때문에 향후 서북부 연장선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지 어디다? 바로 연신내 독바위 역세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앞으로 이게 큰 호재가 있는데 그럼 자세하게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즉 투자의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액 투자, 1억 전후의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대규모 개발 호재 또 재개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액 투자, 1억 전후의 투자를 할 수 있겠고요. 1억 전후의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1억만 올라가 준다고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100%의 수익률을 얻는 겁니다. 그만큼 높은 시대차익을 얻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 호재 확정돼 있습니다. GTX A 노선 공사 중이고요. 앞으로 3, 4년 후에는 개통.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GTX가 개통되는 지역이 앞으로 그 지역의 거점 개발 지역이고 대장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GTX A 노선이라는 큰 호재가 앞으로 3, 4년 안에 확정이 돼 있고요. 거기다가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선 또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청과 서울시에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낙후된 지역 어떻게 됐냐. 세 번째로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신내 역세권. 지금도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거기다가 GTX A 노선 플러스 신분당선까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4개의 전철 역세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정말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불광 재건축, 불광 3구역, 독바위 재개발, 불광 5구역과 미성아파트 재건축, 대조 1구역, 또 올해 2주를 앞두고 있는 가련 1구역 등 이런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2주 수요가 거의 2만 세대 가까운 2주 수요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신내 역세권 쪽에 임대가 상승은 정해져 있고요. 거기다가 가격 매매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타이밍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00세대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변화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현 시점에서 가장 큰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바로 재개발입니다. 그렇죠? 재개발, 시간은 물론 좀 소요가 되겠지만 시주 브랜드, 소액으로 투자해서 시주 브랜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이 가장 큰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재개발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처이지만 리스크를 줄여야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큰 금액보다는 소액 투자, 그리고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지역인지, 임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지, 바로 리스크가 없이 소액이면서 임대가와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연시 있는 역세권, 거기다가 시대 차익을 얻어갈 수 있어야겠죠. 바로 GTX, 신분당선, 역세권 개발이라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시대 차익, 또 마지막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재개발 여건들이 이제 점점 더 조성이 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추진회가 구성돼서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랜카드가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가치가 점점 더 커진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개발이 됐을 때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로 변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부 지역은 상가가 많아서 재개발이 어렵고요. 또 일부 지역은 또 지역주택 쪽으로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순수하게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셔서 투자하실 때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향후 투자 방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전문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시점에서 투자를 막 하시면 안 되겠죠. 그만큼 리스크,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투자 지역과 종목을 잘 선택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신의 역세권,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임대가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호재들이 터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은 정해져 있다.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이나 민간 방식이나 공공 방식의 개발 사업들이 이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개발의 가속도를 내고 있다. 두 번째,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곳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즉, 소액 투자하시면서 리스크는 거의 없고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으면서 큰 폭의 시세 차익, 거기다가 개발했다는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곳.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개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다대주택을 투자할 때 실거주 차원에 접근하시는 것 이외에 가장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셔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인데요. 지금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지역들이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 여러 가지 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 연신내 역세권에서도 모든 지역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개발 지역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투자하셨을 때는 정말 리스크는 최소화시키고 큰 시세 차익과 안정적 높은 시세 차익. 거기다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지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역의 시축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